자 엠박스 5일 리뷰 5월 19일 물어봅니다 배달 못하는 사람은 뭔지 알죠? 제일 위에 있는 그 네모과 보기 두 개 있는 단어 뜻 다섯 번씩 적고 세면들 써갖고 핸드폰 가져가는 걸로 갑니다 그렇지? 네 Regislate 입법 단어 입법 바울 그게 뭔 말이요? 법을 법전에 다 올리는 거 네 권영이 proof 형준 네 credible 네 credible credible 이 단어 못 외우면 안 되지 우리 평소에 와 incredible 말이잖아 incredible credible 그게 반대말이잖아 credible incredible incredible 믿을만 하나 응 믿을만 하나 그래서 incredible이 믿을 수 없을 정도 엄청난 이잖아요 그치? incredible 솔직히 네 popular 인공 안하네요 그렇죠 이거 popular랑 굉장히 연결되는 단어죠 그렇죠? 권영이 drought 형준이 인메이트 네 인메이트 레이아웃 어차어 그거지 레이아웃 레이아웃 층 그 레이아웃 방문 그래 괴양이 그 대안 응 권영이 비바운asma 네 공중 네 퍼체싱 파워 그 말이야? 좋아 굳이 Capitalism 정홍준이 권영이 Nominal Unpreced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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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외우고 있으세요 Unprecedented 권영이 Calculate 쟤 정홍준이 가다가 더 맞는거야 아이덴티티 아니다 됐어 네 이게 르르르 르르르르 르르르르 세입 세입이 뭐야? 그 뭐냐 세근 어? 세근 뭐야 그 그 그 그 그냥 수입이야 네 세련돼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열 필요 없고 그냥 Sleep라고 외우세요 건형이 Contributor 형준! Superstition 일어나 있어 건형! Adjust it 형준이 Instinctive 운송장 형준이 그죠? 잘했어요 두 명은 형준이는 다 저거가 벽고가 알았지? 어? 몇 번씩? 다섯 번씩 핸드폰 내고 모르는다면 노트북을 사죠 네모칸에 있는 단어들 네모칸에 있는 단어들 엠파트 풀어 야! 엠파트 하나도 안 풀어져 있는데 엠파트 하게 되냐? 어쩜 문제지 않아? 넘겨보지 않아? 내가 어디까지 써주지 엠파트 수동적인 새끼야 해봐 주현이 날 수업 없어서 좋았냐? 네 주석지가 망하신 것만 대랬냐 주석지 비슷하게 내줬잖아 뭐 특별하게 많이 내주지도 않았는데 하루 주석범이 말랐어? 네 주석지 하루 쉰다고 그냥 주석을 그대로 숙제로 넣어놨잖아 별만했어 주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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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점완자 자 여기 1번부터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4 12,4 12,4 13,3 14,3 14,3 15,2 홍진이 숙제가 Nebenhos 평소에 너 김씨 맞지? 14, 3, 15, 2, 16, 3 17, 3, 18, 3, 19, 4, 23, 21, 4, 22, 3, 23, 4, 24, 4 자, 의리뷰 빠르게 입법화하다 등거 믿을만한 저주하다 인구가 많은 Drought, Emit, Politician, Layout, Victim Rely on, be bound to, be set in, purchasing power, play on DEMOCRACY, nominal, lifespan, unprecedented, elemental Calculate, identity, revenue, contributors, superstitions, adjusted, usage, boundaries, instinctive, peculiar 자, 엠파트, 크림에 맞지 않는 문장찾기 모의 부서 몇 번이죠? 네,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풀이 방법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어울리자는 문장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중심 내용만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심 내용은 어디서 파악하죠? 그렇죠? 1번이 시작하기 바로 그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빈칸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심 내용을 읽고 그거를 내가 머릿속으로든 내 손으로든 요약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어울리자는 문장을 푸는 건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중심 내용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크스는 사회주의를 만들고 견파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혀 반대되는 문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중심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죠 완전히 다른 내용 그렇죠?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는 좀 쉬운 난이도인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중심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세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유럽 사람들은 천천히 먹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건 우리의 유럽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반대되는 너무 지역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너무 세무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건강한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로콜리는 특히 과학이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이 문제는 그렇죠? 나중에 나올 36 37번보다는 조금 난리는 거 좀 떨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틀린 거 위주로 같이 풀어볼게요 1, 2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하시고 3번은 이상 4번 5번 6번 7 8 9 어? 9 2명당 3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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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5번 10 11 12 13 13 표시 왜 이렇게 많이 틀냐고 15 16 16 17 18 19 20 21 22 23 23 24 표시 정신기죠? 네 문제 대충 풀었구만 나 현재 왜 이해했습니다 너 문제 대충 대충 꼭 게임의 질세트야 아니요 진짜고요 저거 억울해요 자 그거 신고권은 일단 그 보시고 남으면 왼파트로 넘어갈게요 네 그런데 이게 생각하면 혼자 틀리고 프리안한 거는 혼자 프리백해야 됩니다 안하면 본인만 손해나 책 사먹고 공부 안하는 거죠 미 réfléchiet 껑줏아 선생님이 너 숙제 쓴 것까지 검사해야 되나 네 네 숙제 적은 tare 겹사해야 돼 나 lesson 정신이 이 새끼가 Meine 엔이나 엔이나 헷갈리네? 머거니 스펠니 뭐에요? M-O-N-E-Y 어? M-O-N-E-Y N-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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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제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읽고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irony of early democracy in Europe is that It thrives and prospered precisely because European rulers for a very long time were remarkably weak 그러네요 자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하면 이 아니라 그것이 thrive and prosper 둘 다 동의어져요 무슨 뜻이죠? 둘 다? 번영권창이죠 둘 다 그렇죠?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번창하고 번영했다는 겁니다 Precise sleep because 정확하게 왜냐하면 유럽의 ruler가 보면 품치자들이죠 네 들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remarkably 아주 눈에 띄게 특히 weak 약했기 때문에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럽의 민주주의가 왜 발전을 했다? 유럽의 민주주의가 왜 발전을 했다? 통치자들의 세력이? 약해서 약해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 준비를 하고 공부합시다 민주주의, 초기 민주주의라는 얘기고요 유럽의 이거 발전한 이유는 유럽의 통치자들의 세력이 왜요? 약했다 우리 국사 시간에 중앙집권 그렇죠? 어 그런 게 약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1년부터 한번 가봅시다 안녕 글레니언이 몇만 년일까요? 뭐라고? 백만 년인데 몇 년이 백만 년이요? 아니요? 글레니언이 몇 년이냐? 몇 년이 10만 년? 10만 년? 아니요 글레니언이 몇 년이냐? 1000년? 1000년이지 1000년인데 어 1000년보다 더 로마에 축하 후에 1000년보다 더 더의 시간이 지속되면 4니까 4 된다 어 유럽이 올라간 후 초 천 년이잖아 응 유럽은 지자들은 능력이 어 렉믹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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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되죠? 응 어떤 능력 추? 그들의 사람들이 프로듀싱 제공하고 프로듀스가 제공해야 되나요? 생산하고 어 그리고 과거적인 해석 정확히 해줘야지 생산하고 있었던 아 있었던 것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을 평가하고 어 이제 득 또 어떤 뭐 지속적인 지속적인 서스테이너블이고 섭스테이션이 뭐야 섭스테이션 섭스테이션 그죠? 어디에도 처해요? 이것은 뭐야? 그들이 생산하는거죠 그죠? 그럴 능력이 뭐됐다? 결핍 부족 했다라는거죠 그치 그럼 애들 여기 세력이 약했다 능력이 부족했다 연결되니? 연결되죠 그죠? 연결됩니다 근데 일본은 괜찮은거에요 오케이 수고 갑시다 섭스테이션 원래 우리 섭스테스한 부분 뜻이죠? 섭스테스 이건 어떠시죠? 이게 물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쵸 외웠지? 그치? 오개국 나름을 스토이션 하면은 상순당한 이런 혁명사 오개워두시고 요거랑 동의역 두개 알면 되겠죠? 또 많이 나오는거 C로 시작하는거 뭐였지? 시그니픽 뭐였지? C 새끼야 그 시그 아 C 발음 C로 들었어요 스펠링이 바보들이네 이거? 아니 아니 발음 C로 들었어요 좀 안보이죠 어 일단 시그니픽한지 있고 컨시더러블 그렇죠 컨 스이 더러블 그치? 컨시더레이트는 뭐 뜻이죠? 이건 똑바로 생겼는데 여기 뒤에 러블라는거 레이 치고 끝나는거 그건 뭔 뜻이었어? 고려 어 고려 컨시더러가 고려하다잖아 그럼 이건 고려 많이 하는거니까 뭐야 이거는 이건 사려기 뿐이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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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터뉴슬 잘 나오진 않는데 근데 꼭 알아 자, 이게 다 1에 나오죠? 이 두개 다 홍준아, 그치? 자, 1번은 OK입니다 그 다음에 휴팁 가보자 가장 충격적인 방식 어떤 2? 유로피아 약점을 가장 충격적인 방식은 보여주는 것이라 어떻게 적은 세입이 그들이 모은 적은 세입이 그들이 얼마나 적은 세입을 모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쵸 리트를 붙인 이유는 리트를 붙인 거고요 그쵸? 그들은 누구겠어요? 아, 롤러스죠 그래서 세입을 조금 거뒀다는 얘기는 체력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쵸?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홍준아미 3번, 향준 유로피아의 세금 진선들은 유로피아의 세금 진선들은 유로피아의 세금 진선들은 모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잖아 있었을 것이다 그 거대한 양의 세입은 그거라. 이 모든 기능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해야지 어떻게 사회가 기능을 해야하는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거죠. 그쵸? 자 그래서 셈이 많이 있다, 영향력이 많았다, 이 중심내용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제가 빨리하고 가보죠. 4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결국에 아주 강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곤 했어요. 어떤 시스템이라면 이 세입을 걷는 거에 대한,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awfully, awfully, awfully 뭐냐, awful. 끔찍하니죠. 끔찍하게 오랜 시간에 걸리게 했다는거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건 뭐하는거에요? 왜? To do so가 의미하는거? To collect revenue죠. 그쵸? To collect revenue. 아니면, develop the system of collecting revenue죠. 그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아주 끔찍할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리게 했다는거고. In medieval times. Medieval 정도는 알아야되죠. 이게 중세의 라는 뜻이죠. Medieval. 중세시대에, 그리고, Part of early modern era. 근대시대, 초기 근대시대 한 두근동안에, Chinese Impeders. 중국의 황제들이나, 무슬림 칼리파들은, We're able to extract much more of economic production. 경제적 생산량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extract. Extract가 뭐죠?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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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추출이죠. 여기서 건넨다는 뜻이겠죠. Then, 뭐보다? Any rub. Any rub. With exception. 뭐를 제외하고? Small cd. 작은 소녀 우유를 제외하고. 그쵸? 전반은 3번으로 하시고, 전반은 정리하시구요. 56번. 봉태두씨 봤냐? 네. 유노랑? 아니요. 공부한거야? 공부하도록 할까? 그건 아닌데, 애들이 부러가기 싫대요. 왜? 왜? 그거 재밌다는데? 그것도 천만 각이라는데, 지금? 제 친구들이 영화를 미술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공부하는 애들한테. 뭐. 요즘 영화 보는거 말고. 말도 높게 많은데. 굳이 뭐. 영화 보는거지? 나 때야. 영화 보는거 말고. 재미있는게 없으니까. 영화도 많이 간거. 그쵸? 영준아? 네. 좀 살 빠질 것 같다. 좀. 좀 훌쭉해 줬는데. 그래요? 응. 그렇지 않아? 좀 훌쭉해 줄 것 같지 않아? 너 키 몇이냐? 너 키 몇이냐? 저. 180. 180. 180. 몇 킬로야? 비밀. 뭘 비밀이야. 남자들 한게 없는데. 선생님. 재미나 잠깐. 귀 닫아. 응. 몇이야? 저요? 손가락으로 해봐. 안 느리게. 일단. 100 이상. 아 진짜로? 네. 그렇게 안보이는데. 그러니까 키가 좀 더 커서. 내가 너보다 더 커? 네. 아께도 좀 더 커서. 어. 내가 나 180 뭔데? 키? 선생님 좀 더. 어? 선생님 좀 더 커시겠네. 좀 더 가야 5cm 같은데 너보다? 응. 근데 나는. 네. 아니야. 뭔가 얘기한 부분이 상처거든. 선생님 몇 킬로일 것 같아. 네. 70. 80. 어. 딱 80kg. 너 몇 킬로일이야? 저. 172 정도 나왔던 걸로 알아요. 172는 무슨. 172이네. 아니. 줄자로 째갖고. 모르겠어요. 저. 모르겠어요. 몸무게 몇 킬로일까요? 몸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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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이었나? 70? 네. 70에서 69 사이 어딘가. 몇 번.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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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에서. 100을 빼면은. 그 몸무게 나오잖아. 평균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80 보잖아. 그럼 100을 빼면 80 보잖아. 그 몸무게는. 관리 안 하면.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응. 110을 빼야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킬로매잖아. 응. 160. 160밖에 안 돼? 160밖에 안 돼? 성분이 된다. 몇 킬로야? 40만원. 와 씨. 먹어라 씨. 40만원. 먹어. 진짜 말랐어. 응. 오빠가 키 크지. 남자는 키워. 응. 나중에 너네 대학 가가지고. 어. 사회 나가가지고. 여자친구 만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형준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뭐 능력이 중요하긴 한데. 그. 이 시대 초중반 때는 결국은. 얼굴 아니면 키거든. 얼굴 아니면 키가 더 커야 돼. 키 크는 거 많이 영양제 먹고. 운동도 많이 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아지? 그거 알게 될 거야. 그거 알게 될 거야. 이거는 한 2년이면 너의 대학교 명인이잖아. 아. 진짜 빠르다. 나는 대학교를 다닌다. 어? 나는 대학교를 다닐다. 나는 대학교를 다닐다. 너 대학 안 하잖아? 아니요. 뭐. 대학 안 하잖아. 대학 안 하잖아. 비싼 돈 내서 학원 다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너네. 이제 너네 세대는. 대학을 가냐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세대가 아니잖아. 이게. 무슨 대학을 가냐고 죽였지. 자 16번 보겠습니다. 첫 번짜부터 보죠. The major oceans are all interconnected so that their geographical boundaries are less clear than those of the continents. As a result, their biolets show fewer clear differences than those of land. 그런데요. 자. 주요 해양들은 모두 서로 상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런 지형적인 경계들은 덜 분명합니다. 배륙의 고것들. 고것들이 유명한 바운데를 쓰겠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물의 그런 군집. 어떤 생물의 집단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그런 체계가. 그 육지에 있는 것들보다는 덜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랑 뭐랑 비교한 거예요. 해양, 육지죠. 그렇죠. 그래서 해양이나 육지나 생물 다양성이나 어떤 아니면 경계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분명하다. 육지가 좀 더 그런 분명해서 큰일에서 좀 더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제를 파악했고. 자. 홍준영부터 갑시다. 지금 왜 안 눈물지요? 할 수 있어. 1만. 그.. 다 되나요? 그.. 해양들은 해양들은 자신을 해양들은 해양들은 자신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지금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각 각 바다의 한 번에 느린 메이스는 분지예요. 분지 분지 그 해양에 있는 해양에 있는 분지 분지가 뭔지 알아요? 작은 땅 같은 거 네 바다의 분지 느리게 각각 문지 그래서 똑바로 비교해서 하네요. 왜냐하면 그 물은 어떤 물 각 바다의 분지 느리게 WHITIN WHITIN VN부터 BASING까지 hairy 명부자 명사부자 WE THIN이 뭐지? 뭐 네 음 그러면 각 제안 헤안 응지 내에 있는 너 월 물이 롯데이 응지 롯데이터 움직이나요? 우리 로테이션 돌리는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로테이션 돌린다는 말인데, 생각보다 이상한 말이야. 로테이션이 도는 건데, 로테이션이 돌기, 돌기 된 거예요. 로테이트가 회전하면 도는 거죠. 그러면, 해양은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해양은 분명성이 계속 결여되어 있다. 괜찮나요? 맞어? 오케이. 이번에는 면능 원장님의 연결이 되죠. 해양이 동생이 떨어진다. 그렇지. 네. 이러한 움직이는 물을... 응. 맞아. 워터스는 왜 나오는데? 왜 나오고 싶어요? 지금 해양 얘기가 거기다가 나오고 싶어요. 워터가 왜 복수용으로 써야 돼요? 여기서 물이 아니라... 어떤... 우리 뭐 육대양 할 때 그 대양으로 해석하면... 복수용으로 할 수 있죠. 이러한 움직이는... 리듬은... 어... 그... 바다 유기체들을... 끌고 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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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에서 장소로. 응. 그리고 부합이 없는가... 디스페셜이 뭐죠? 디스페셜이 뭐죠? 디스페셜가 뭐죠? 디스페셜. 분산하다죠? 그게 명사형트입니다. 디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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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그들의 입체와... 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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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가 뭐냐? 젊은 게 나왔으니까 젊은 게 나오지 않고요. 뭐라고? 젊은 게 나왔으니까 젊은 게 나오지 않고요. 너네 게임하니까 알 거 아니야? 라바. 벌레? 벌레들의 뭐... 유충이라고 하는 그거를? 네. 애벌레 같은 거? 애벌레? 그 라바죠. 그죠? 그 라바의 복수 형태예요. 네. 응. 으의벌레는다. 어. orrh Great Panther. 그렇죠? 그래서 물을 움직인다. 그 상곳에서 다른 곳으로 계속 생물체를 이동시킨다. 그래서 clearest р이터로 된다는 게 맞아요. 네! 이게 되고 있죠. 고맙습니다 다음 번영이 4번째말로 삼받아지는 생존을 덜 기대하는 것보다 덜 자주 움직일 것만 그렇죠 그리고 또한 동물들을 가까운 태평가 지역에서 가보게 해서 그죠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3번 문장에서 하는건 해양 즉 생물체들을 많이 옮긴다 적게 옮긴다 적게 옮긴다 동물들 거기에 가옥 뜬다는 얘기는 1,2번에서 하는 얘기는 많이 가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해양의 어떤 세분화가 떨어지려면 거기에 딱 가면 안되겠죠 그쵸? 3번이 완전 다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쉽게 고를 수 있었구요 자 4번 함준이 제가 이제 나와있다 제가 나오는 그 그 바다의 물의 양해? 그 메스가 양인가요? 진령 진령 부피 부피 부피는 아니고 매스 프로덕션이 뭐죠? 다스리 대량이라는 뜻이 있죠 덩어리 진량 덩어리 대량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이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오션 워너맥스 큰 해안 덩어리니까 큰 해안 이라고 기억하면 되죠 중요한 단어는 아니죠 그거 의 그 가방 지역 들의 그 환경 사이 어 사이에 그 전환으로는 네